흡이차 연봉이 20억이예요 근데 은돔벨레가 지금 나폴리에서 토트넘의 절반 금액을 받거든요 근데 이 흡이차의 4배입니다 프리미어링은 너무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서 받는 것까지 합하면 8배인거 잖아요 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형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고 싶어서 기존에 있는 선수를 좀 처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마시알모, 에과이어, 맥토미니, 에릭 바이, 탈레스 다음 여름 이적시장에서 좀 떠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입 대상은 해리케인, 해리케인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요 벤피카의 곤살로하무스, 아약스의 쿠드스, 나폴리의 오시맨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맨유가 호날드 보낸 이후에 스트라이커 계속 큰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맨유가 원하는 공격수들이 일단은 그냥 이제 어중간한 선수가 아니라 진짜 최고의 선수를 이번에 영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케인 케인 지난 시즌부터 연결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는 오시맨 아 오시맨 진짜 비싸더라 아니 오시맨을 보니까 1600억까지도 좀 가치를 매기는 데도 있고 그 외에 나폴리 리그 우승 이끌었던 그 살바토르 박은희가 그 오시맨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1750억 원 정도의 제한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또 맨주를 했더라고요 오시맨이 그 정도 그렇게 비싸? 지금... 맨유에게는 그렇게 팔 수 있지 그렇죠 1600억이야 아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적료가 많이 높아졌어요 또 우리가 막 처음엔 1000억 넘을 때도 무슨 1000억까지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최근에 이적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최대치가 1600억 가량이 돼요 엔소패라는 데서 그렇지 엔소도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오시맨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못 받을 이유는 또 없다 네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데일리메일도 구체적으로 1700만 그러니까 1700만 파운드 아 그렇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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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백만 파운드 그래서 그게 1600억 보도를 그쪽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나폴리에서 보여주는 어쩌면 약간 클래식한 구반에 가까운 박스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짐승처럼 밀어붙이고 네 네 이 위치가 딱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사실 뭐 2선이나 미들은 계속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겨울에 그래서 이제 베스트고르를 데려온 거기도 하는데 베스트고르는 완벽하게 계속 주전으로 뛰려고 데려온 선수가 아니니까 거기에 오시맨 정도면 딱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네 네 그래서 오시맨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오시맨이 이번에 스페치아에서 우리 골 넣을 때 헤딩골 있었잖아 그럼 기록 세웠다는 거 같은데 콜퍼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위로 찍었는데 그 기록 나왔더라고 그게 2미터 58센티미터를 뛴 거래 네 이게 위에 타점이 그게 호날두가 과거에 2미터 56을 뛰었는데 그걸 뛰어넘었대 그렇죠 근데 호날두가 그때 그 도배가 됐어요 이벤티스에서 헤드 할 때 짤 보면 막 아직 이거 신체 나이가 아직도 미쳤다 그리고 2배 됐던 그 득점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러닝 점프였고 심지어 달려오면서 뛰는 오시맨은 그냥 제자리에서 뛴 거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아 진짜 그건 미쳤어 왜냐면 골키퍼랑 경합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손을 뻗었는데 손을 휘였어 그동안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고 아우 뭐 대형이란 거 못 모르고 오다이 정도 해 신체 능력이 사실 그 정도의 결정력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높이 그 정도의 결정력 그다음에 맨유가 야 지금 테나와 감독이 상당히 팀 잘 만들었어 그 정도 9번 쪽에서 우리가 마지막 퍼즐은 돼 그러면 천억 이상 지를 수 있고 나폴리도 오시맨을 팔려면 그 정도 돈은 받아야 보내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점프 얘기하니까 월드컵 때 모로코에서 그거 누구지? 엔네시리 아 엔네시리 엔네시리도 그 점프 그렇죠 엄청 높았죠 자 그리고 이제 해리케인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게리 제이콥 기자는 토트넘이 이제 여름에 해리케인 절대 안 보낸다 이렇게 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케인이 갈까요? 아니 토트넘은 당연히 보내기 싫죠 당연히 뭐 케인 없으면 이제 케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케인이 가지 않을까 케인 좀 케인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토트넘도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1년 뒤에는 공짜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1년 뒤에 그래도 한 시즌 더 붙잡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볼까 이걸 하던가 아니면은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케인이 나가고 싶어 할 때 이정료라도 받자 네 이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케인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인터뷰하거나 늘 했던 거 보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면 나물가지들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못하면 떠날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케인은 좀 트로피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하튼 케인도 오시멘도 만약에 메뉴가 데려가려면 1,600원 정도 줘야 될 거야 돈 엄청 줘야죠 1,600원이 이제 기본이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곤살로하무스나 쿠더스는 급이 안 돼요 그리고 쿠더스는 지금 메뉴가 필요한 그 위치가 아니야 얘는 전방이 아니거든 2선에서 아주 볼 잘 찾는 친구고 하무스는 난 아직까지 메뉴에서 무슨 구분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놓은 친구들 중에는 오시멘하고 케인 정도 만약 둘 중에 한 명 들어가면 메뉴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또 약간 패키지로 김민재에 대한 고민도 좀 되겠지 김민재도 지금 계속 올리겠다는 거잖아 김민재도 바이아웃이 한 600억 정도 대충 되는데 지금 얘기되는 건 8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나폴리는 바이아웃 조정 상향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800억 올렸다 치자 메뉴가 만약에 오시멘에게 1,600억을 주는데 김민재 선수를 880억 못 줄 것 같아? 이거 당연히 사지 난 치르지 이거 땡큐하고 지를 것 같은데 나는 메뉴니까 메뉴는 돈이 풍족하기 때문에 메뉴만이 아니더라도 프루미엘이 구단 바이아웃 877억 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한테 매겨진 가격이 어쨌든 저렴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도 제안을 해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김민재가 이건 동의해야 되는 거지? 바이아웃 올리는 걸 그럼요 바이아웃 올리는 건 무조건 선수 동의 근데 그 동의를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올려 생각하지 그걸 받냐는 거죠 내가 허들이야 허들 바이아웃은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허들 높이거든 구단은 허들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야 너 만약에 데려가려면 허들을 이만큼 높였으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뛰어넘어서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데 허들이 너무 높아지면 못 가잖아 대신 그런 거야 내가 대신 너 연봉 많이 줄게 허들을 높이는 대신 너 주머니 속에 내가 돈 많이 넣어줄게 연봉을 올려줄게 이 제안이거든 근데 그 선수가 그 패를 받냐 안 받냐는 선수가 아무튼 김민재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나폴리는 김민재를 좀 지키려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 보너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나폴리? 기사가 어제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 보통 우승 보너스는 계약 조건이 다 있으니까 난 이거 들으면서 확실히 우리가 하도 프리미어리그 쪽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렴해 보여? 연봉이 얼마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 애초에 나폴리 대우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하대요 연봉 별로 안 주는 걸로? 사업가잖아요 영화 쪽 사업가인데 무조건 가성비 상업영화만 딱 돈을 쫓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구단도 그렇게 운영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묻어나와서 흡이차가 그렇게 연봉이 낮은데도 데려올 수 있었던 거고 맞아요 영리한 거죠 뭐 지금 연봉 얘기가 나도 이번에 봤더니 지금 나오는 게 한 34억 얼마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27억? 그러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 27억이면 우리가 맨날 프리미어리그 주급할 때 뭐 한 2억 3억 이런 선수들을 그냥 많이 봤으니까 연봉 27억이면 그렇긴 하지 그래서 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랬잖아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 4강 이상 가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선수 한 개인이 한 추가적으로 한 5, 6억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거야 그럼 자기 연봉의 25%를 더 받는다는 거야 보너스로서 처음에는 와 연봉의 25%를 받아?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또 많지 않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는 돈 많이 주니까 연봉 따답을 부르면 가겠다 아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생각보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의 눈높이가 좀 돼 있으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마샬은 6주에 30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폴리가 보통 선수들을 잘 안 지키죠 그렇지 많이 보내잖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못 맞추면 그냥 보내고 보통 그런 편이죠 흡이차 연봉이 20억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은돔벨레가 지금 나폴리에서 토트넘의 절반 금액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흡이차의 4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너무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서 받는 것까지 합하면 8배인 거잖아요 은돔벨레 최악의 가성비이긴 한데 그럼 진짜 나 좀 나가고 싶겠다 당연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런데 은돔이 흡이차의 내매면 그런데 흡이차가 바이압도 없어요 일단 애초에 조지아에서 뛰던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건 나폴리의 성과죠 지금 나폴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지 나폴리 장사 잘하네 나폴리는 이번에 결과를 내면 판단을 할 텐데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가성비 따지고 또 돈 버는 거 따지고 그래서 장사하려고 들면 어마어마하게 여름에 진짜 돈 선수 이전료로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스쿠데토하고 김민재가 결과를 낸다면 그때는 고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나폴리 구단의 흡상보다는 지금 많은 돈을 지르고 또 구매하고 싶은 구단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김민재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